저 사랑은 잊지를 마세요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잖아 내가 없는 그곳에서도 너는 날 기억하길 바래 내가 없어도 그때 그 순간만큼은 영원히 이런 노래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? 어디서 들어본 적 있죠? 들어보기엔 뭘 들어봐요? 그냥 제가 즉흥으로 한 건데 듣기엔 뭘 들어? 그냥 해본 거야. 음도 이상하잖아, 중간에. 중간에 막 만들어낸 거야.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브이영어 김지영이에요. 그 매년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요 시기쯤에 하려고 하는데 도입부라도 좀 재밌어 보려고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. 진짜 제 어른 시절에 첫사랑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고 얘들아. 첫사랑을 잊지는 마세요. 무슨 소리냐면 1월 달에랑 2월 달에랑 그리고 3월 달에 여러분들 연초에 특히나 고3이나 인수생 분들은 와,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. 아, 원래 이랬어야 되는구나 라는 엄청난 깨달음과 그걸 통한 그 과목에 대한 첫사랑 또는 그걸 알려주시는 강사님에 대한 뭔가 우와 또는 선생님에 대한 우와 아, 저랬구나. 이게 반짝반짝 했던 때가 있었을 거야. 뭐 저는 그걸 좀 느꼈어요. 고마워. 근데 슬슬 슬슬 어떤 시기가 오냐. 특히 3월 모의고사 최근 본 이후부터 이제 슬슬 아, 근데 1, 2월 달에 깨달은 건 내가 알겠어. 근데 저렇게 푸는 것도 알겠어. 그게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뭔가 아, 뭔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됐구나 하는 건 알겠어. 아, 근데 막상 시험에 들어가면 그냥 원래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게 더 빠른 것 같은데 이 시기는 무조건 옵니다. 그,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깨달음을 주는 수업과 모든 깨달음을 주는 순간은요. 인간인지라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경우의 수들과 다양한 실전의 문제들을 마주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그 옛날의 그 감동 옛날의 그 첫사랑의 느낌은 갑자기 흐려지면서 오히려 그게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. 그니까 의심이라기보다는 옛날 이거지 알겠는데 당신이 많은 거 알겠는데 일단 실전에서는 뭐 그냥 하지 뭐 자꾸 원상복귀 되는 분들이 있다고요.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잖아 왜 까먹어 그때는 분명 진심으로 네가 느꼈으면서 예를 들어 영어로만 따시면 아, 내가 너무 감으로 느낌으로만 읽었지 저희들이 맨날 얘기하는 소재 간의 관계나 기준이나 성격을 가지고서는 제대로 끌고 갈 생각을 안 했구나를 막 느꼈을 거야. 뭐 재수업으로 치면은 올인원 수업 이런 걸 통해서 막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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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느껴. 근데 그래도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런 욕 아, 이렇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막 늦어지는데 누구나 고른다고 자, 핵심은요 그 순간은 진심이었잖아 너네 그리고 그게 이상적으로 가야 될 길이라는 건 알잖아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이에 분명히 연습하고 적용하는 연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아?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솔직히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닫고 감동은 있었지만 지금 시험이나 이런 실전부대 사이에서 연습 얼마나 하셨어요? 아, 이 첫사랑 딱 봐도 그 친구가 그게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그 이후로 여러 번 좀 봐야 그게 좀 유지되지 막 1년 동안 안 보고 있으면은 그게 유지되나? 그게 진짜 이 사람이 나의 평생의 그 사람인 걸 그 순간을 알았으면서 어, 저 사람이다.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.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. 내 거다! 라고 그때는 분명 그랬으면서 왜 시간 좀 지나니까 근데 많이 바뀌었네? 어, 딴 사람이 눈에 들어오네? 왜 그러는데? 아, 그냥 옛날 내 만났던 걔가 더 나은 것 같은데? 어, 왜 그러는데? 약간의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었고 좀 쉽게 표현을 드리고 싶었긴 했지만 그래도 무거운 메시지로 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.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순간적으로 배웠던 게 적용 안 되는 건 당연합니다. 여러분들. 어떤 과목들이건 여러분들한테 분명 깨달음을 줬던 것들은 시험장에서 잘 안 되는 건 지금은 당연하세요. 다만 네가 이상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수능 날까지 그래도 의식적으로 그 첫사랑을 되뇌이면서 그거 연습하세요.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요.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푸시면 돼요. 첫사랑을 떠올리고 나발이고 그냥 이미 그쯤 네 몸에는 그 사랑의 기운이 뿜뿜 들어가 있을 거거든. 아니, 진짜라니까 얘들아. 특히나 언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동감하실 수 있어야 될 게 국어든 영어든 배운 게 엄청 많아도 실전에서 그 선생님들이 말하는 그런 멋진 풀이법이 잘 되지 않을 거예요. 근데도 우리는 그걸 공부해야 됩니다. 매일매일 열심히요. 왜요? 그게 녹아들어서 실전 시험에 들어가는 순간 작년에 너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눈에 보일 거거든. 뭐 이런 거 있지 얘들아. 왠지 모르게 뭐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있죠. 막 선생님처럼 되진 않는데 어? 더 보이는 게 더 생기네? 이런 느낌 있죠. 그거예요. 그게 많아질수록 결국 시험에서는 성공을 하시는 거예요.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맨날 그 좋은 감과 좋은 느낌을 위한 탄탄한 기반의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. 그러니 제발 저 사랑을 잊지는 마세요 얘들아 제발 그리고 연습 적용 좀 제발 좀 하라니까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잖아 그러니 끝까지 놓치지 말고 좀 해라 요즘 너무 진지한 것 같아서 가벼운 캐스트 하나 찍어봤습니다. 화이팅 하십시오. 김지영이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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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지영이었습니다.